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변신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. 지금 멀리서나마 이재명 대표가 천천히 걸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까? 이화영 씨는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. 지금 누군가가 비해서... 김성태 장 모른다는 입장도 변화 없으신 건가요? 치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주변은 지지자들이 오전 상황과 다르게... 위중교사 녹취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지자들이 지금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국민께 안 말씀해 주시죠. 이화영 씨는 호송차를 타고 나면 바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